4페이지에 우리 종교교육 3대 논문 마틴 루터의 종교교육 3대 논문 독일 크리스찬 기족에게 보내는 글 94페이지 쪽에 보면 루터의 또 이번에 로마 천주교의 악습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보니까 성직자들의 결혼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성직자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중세 시대 때도 원론적으로는 성직자들은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법에 의해서 결혼을 금지하고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직책이에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냥 암묵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 있는 성직자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도 그게 아마 굉장히 알면서도 그냥 묵인을 해주는 그러한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로마 천주교가 그렇지는 않아요 적어도 적어도 지금은 성직자들이 어쨌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지금은 분명해요 모르지 뒤에서 딴 짓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세 시대 때는 상당히 개방적인 그런 형태의 결혼을 또 사제들이 많이 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교황이나 추기경들부터가 첩을 두고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죠 당연한 거 그걸 보면서 그들이 다 해볼 때는 죄책감도 안 가질 것이고 사실 애초부터 우리 루토 선생님도 그러죠 디모델전서 3장 2절 4절 디도서 1장 6절에 근거해서 사실은 교회에서 목회자는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그의 자녀는 덕순종하고 덕스러워야 한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 당시에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목회자로 감독으로 세워져야 된다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미혼은 안 되고 결혼한 사람으로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이 조건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물론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는 있어요 성교사도 될 수 있고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없고 자기 역시 독신으로 있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우선 목회자로 안수받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굳이 결혼하기 이전에 안수받지 말고 나 같은 케이스가 사실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나 확실히 성경 말씀이 올바라 즉 목회자가 될 사람은 결혼 이후에 안수를 받는 게 좋아요 그게 여러모로 자기에게도 좋고 또 교회에도 유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사제의 자격에 있어서 우선 뭐예요 로마 카톨릭은 미혼,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일단 자격의 제일 첫 번째 요구 조건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사제가 될 사람은 그 카톨릭, 로마 카톨릭 교회법에 따라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았죠 중세시대 때는 그런 게 굉장히 호술해서 그런 거를 몰래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그런 아내를 둔다든가 첩을 둔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더라도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 사육자들이 결혼을 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교회 사육을 한다는 것은 어떤 목회 사육을 한다는 것은 자칫해서 많은 시험과 또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에 따른다면 카톨릭이 사자들에게 독신을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카톨릭은 사자들의 독신 문제가 사실 굉장히 내부적으로 계속 그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빨리 개혁을 하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번 교황이 하도 여러모로 파격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기 중에 사자들의 독신을 폐지한다 만약에 이런 주장을 해야 된다면 과연 카톨릭 내부에서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마 양편으로 갈리겠죠 그건 절대 안 된다 또 절대 찬성이다 이제 카톨릭이 시대의 변화를 받아서 사자들도 결혼해야 된다 나는 카톨릭이 사자들이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카톨릭은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단합된 조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자들이 결혼하기 시작하면 달라져 나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래야 사자들이 결혼해야 가정에 또 메이고 처자식이 있고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동안 오랜 동안 아주 진짜 견고한 초롱성처럼 했던 이런 체제가 어떠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이 카톨릭 체제는 아주 끝까지 견고하게 아마 갈 거예요 왜 저들이 충성할 대상은 교황이고 교회거든 다른 게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자기 한 몸 외에는 또 자기 자신은 완전히 교회가 책임져 주니까 이제 뭐 잡생각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게 돼 있어요 오직 교회에 충성만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교황 로마 교회에 충성만 하게 되고 수녀도 마찬가지고 수녀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카톨릭이 그런 것 같은 진짜 아마 청청병력과 같은 뉴스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사제 결혼을 허용한다 올해부터 그러면 이제 작년까지 애들은 사제들은 또 결혼을 모르지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소급해 올라가가지고 사제들 중에 원하는 사람은 결혼을 해도 좋다 이렇게 법령이 만약에 고쳐진다면 그건 엄청난 아마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교황이 하도 좀 럭비공 같아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카톨릭 내 보수적인 그 추기경이나 주교들이나 신부들은 아마 부글부글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 또 겁을 낼 것 같아요 또 뭔 짓을 해갖고 또 무슨 파격적인 아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려요 로마 카톨릭 내 여전히 이 보수층들은 또 강해요 보수층들은 개신교에 대해서 여전히 절대 개신교도들하고 하나된 운동하면 안 된다 그들과 교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루터 자신도 벌써 벌써 그 시대에도 여기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95페이지 그리고 이 사제에게 강제로 아내 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되면 오히려 한 아내를 가지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루터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황이 사제의 결혼을 허용한다 그러면 무슨 비판이란 하겠어요 그러면 결국 종교교육자 루터가 주장한 것을 결국은 카톨릭이 받아들인 거 아니냐 그동안 그러면 루터의 카톨릭에 대한 비판이 결국은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뜻 손을 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루터나 종교교육자들이 그 당대에 카톨릭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뜻 카톨릭은 어때요 종교교육자들이 비판한 그거를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걸 만약에 고치게 되면 하나를 고치게 되면 또 하나가 또 나오거든 그 영향이 파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톨릭 신자들도 또 사제들도 그러면은 결국은 종교교육자들의 말이 맞았던 거냐 그동안 로마 교회가 잘못 그러면 계속 뗀 것을 끌고 왔던 거냐 이런 의문점이 되기니까 이게 선뜻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종교교육자들을 절대로 표면으로 다시 사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다가 종교교육자들의 가르침이 만약에 이들의 주장이 회복되고 이들의 주장이 교회 속으로 개신교인에서 더 만약에 파급되고 천주교인에서도 파급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들에게 엄청난 해를 자기들에게 큰 곤란함을 끼치기 때문에 종교교육자들을 될 수 있는 한 안 건드리는 그런 전략을 항상 치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지금 사실은 종교교육자들의 신학과 이런 글들을 목회자들이 지금 빨리 많이 읽어야 돼요 신학생들도 그래야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서도 이 카톨릭이 이 당시에 못지않게 더 강하게 참교회를 어때요 무너뛰고 해치고 오류를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96페이지 보면 합상반자 이것은 사도바울이 디모델조서 4장에서 공헌한 바같이 악마의 명료로 된 것이다 사도바울은 악마의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결혼을 금하는 교사들이 나타나리라 그렇죠 혼인을 금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혼인을 결혼하지 말아라 혼인 이게 바로 뭐예요 루터는 이게 바로 카톨릭이다 바울이 벌써 성령의 게시로 감화 감동으로 벌써 장차 혼인을 금하라 이런 마귀의 가르침을 받는 집단들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카톨릭 아니냐 하고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지금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교황청은 전혀 자위적으로 개입하여 사제들의 결혼을 금하는 보편적인 계율을 만들어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 아이가 루터는 바로 이것을 뭐예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악마의 가르침이다 이게 바로 바울 선생님이 장차 이런 카톨릭처럼 성직자들이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것을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루터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결혼 생활을 다시 자유롭게 하고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저들에게 결혼의 자유를 줘라 결혼하고 싶은 자에게는 결혼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강요하지 말고 이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개인이 선택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트렌트 종교 위해서 루터의 이런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제 독신주의를 라테라는 의회에서 트렌트 종교 의회에서 강력하게 모습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의 이런 요구들이 카톨릭에서는 결국은 자신들의 카톨릭의 중앙 직권적인 체제를 뒤흔들고 결국 자칫하다 이러다 사분호율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로마 교회는 이것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제직에 대한 독신의 문제는 단순히 사제가 결혼하느냐 안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로마 교회의 일치된 단합 공교하게 짜여진 저들의 일관된 체제를 뒤흔드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97페이지 도우기 앞으로는 사제직을 받을 때나 다른 어느 때나 어떠한 사정에서든지 주교에게 독신으로 살 것을 약속하지 말기를 충고한다 오히려 주교가 이러한 서약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악마 자신의 행포라는 것을 그에게 공언하기를 충고한다 그래서 바로 루터는 누구든 간에 교황이든 주교든 누구든 간에 어떠한 사람의 혼인을 금하는 권리가 없다 교회도 그럴 권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권리로 그런 권리를 시행하느냐 루터는 그거를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이 이렇게 중세시대에도 벌써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그러니까 독신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우리 개혁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99페이지 99페이지로 넘어가면 거기에 몇 가지 정리된 게 있죠 99페이지 첫 번째 모든 사제는 아내 없이 지낼 수 없다 그래요 어떤 연약함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의 피로로 인하여든 사제가 아내 없이 즉 결혼한 여자가 없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건 오히려 타락하게 만들고 그건 오히려 어리석게 만드는 처지다 둘째로 교황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내장의 자연적인 운동이나 살찌는 것을 금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이러한 것을 명령할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교황이 자기 교황령으로 인해서 교황령으로 교황의 명령으로 사제들은 결혼하지 말아라 그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건 불법이다 그것은 성경이 합당하지 않고 또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그 명령을 지킬 의무가 없다 심지어는 교황이 그러므로 교황은 오래전부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서 추방을 당했어야 한다 그러니 악마의 올가미로 매우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교사라 했다 교황제도와 그 법령에서는 이제까지 좋은 것이 나아본 일이 없으며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루터가 말한 게 참 정말 구구절절이 구구절절이 맞습니다 어느 하나도 흠잡을 게 없어요 셋째로 교황의 법령이 결혼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이 교황의 법령에서 거슬려 되었다면 교황의 법령은 끝이 났으며 이제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남편과 아내를 떼어놓지 말라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개명이 교황의 법령보다 우월하기 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도들이 지금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황의 말을 더 큰 법으로 교황의 교황의 교소가 내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게 만들었어요 로마 천주교가 그래서 문제예요 왜 교황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니까 교황의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교소를 내려가지고 이것을 신자들은 지켜라 따르라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나 다룰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말씀이 서로 충돌이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했다 저기서 저렇게 그런 일이 없잖아요 마찬가지 교황의 법령이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그 교황의 교소가 틀리는 거예요 교황의 그 명령이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우월성을 우리 개혁자들이 아주 줄기차게 주장했죠 바로 그것을 지금 루토가 카톨릭 교도들에게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명은 교황의 개울이에서 파괴되고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오히려 교황의 법령이 또 우월한 것은 그것은 분명히 옳지 못한 일이 당한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어떤 결혼을 억지로 금하고 결혼을 억지로 제도에 묶어가지고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자유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꺼리낌 없이 참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과 행동에 판단받아야 되는데 결혼을 하는 것을 이렇게 교회가 맡고 있거나 그것을 무슨 큰 대역죄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네 그러니까 루토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 독신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것을 폐지하라 이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 수도원 보류사항 이 수도원의 문제는 뭐 그냥 간략하게 보면 돼요 수도원에 이제 소속된 수도자 신도 수녀들 이 사람들이 돈 높은 고위 성직자에게 어떤 고위 신부 고위 성사 그런 거를 이렇게 서로 지령을 받고 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를 해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자의 미사 페이지 죽은자 죽은자를 위하는 미사는 지금도 시행되죠 로마 천주교는 지금도 죽은자를 위하는 미사 이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 다음 루토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103페이지 그 목적이 결국 돈벌이와 폭식과 폭응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영역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루토가 볼 때 죽은자를 위한 미사 자체도 물론 문제이지만 결국 로마 교도들이 행하는 모든 의식과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돈벌이 먹고 마시고 육신의 정욕을 마음껏 발산시키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지금 루토가 의의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죽은자의 미사 페이지라고 그 중에 하나예요 죽은자들을 위한 미사를 한다고 해서 저들이 결국 하는 게 뭐냐 그걸 통해서 미사를 한 대가로 돈을 벌 것이고 미사 이후에 또 죽은자를 위한 미사 이후에 또 사제들이나 사람들이 폭식 폭음 먹고 마시고 떠들고 요란은 떨면서 참된 경건을 잃어버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자를 위한 미사 자체도 성경적 근거가 없죠 죽은자를 위한 미사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말한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보면 더 이상 죽음 이후에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 그 죽은자를 위한 어떤 영향을 해칠 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죽은자도 마찬가지로 죽은자도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잘못된 귀신론에 괜히 또 오염이 되면 귀신이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돼서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죽은자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그런 귀신론을 주장하는 자다 죽은자가 귀신이 되는 게 아니죠 죽은자는 어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가 죽은자가 되어서 귀신이 돼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사람들 속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사람을 하지만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이치에도 합당하지 않죠 왜 이미 죽은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냐 그건 전혀 근거 성경적 근거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자를 위한 미사 이미 죽은자는 죽은자로서 끝나는 거예요 죽은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자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죽은자를 위해서 예배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죽은자를 미사 미사 그를 위한 미사 자체도 아무 효력도 없고 이건 외롭습니까 죽은자를 숭비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굉장히 해야돼요 이거는 우상 숭비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다음은 성사 금지 폐지 성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사 금지라는 게 뭡니까 전에 얘기했죠 미사와 성예 이런 즉 천주교회가 한 지역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종교적 의무를 싹 금지시키는 거예요 고해성사도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모든 성사 모든 그들의 사역을 한순간에 일치 한순간에 다 어때요 다 그냥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사를 금지하게 되면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중세시대 때는 교회를 중심으로 중세시대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근데 교회를 중심으로 중세시대가 움직이니까 결국 교회와 연관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태어나면 교회 가서 신고해야 되고 죽어도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또 주기적으로 고해성사도 미사에도 참여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싹 금지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의 징계로 하나의 징계로 가장 큰 건 한 나라 전체의 성사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건 왕에 대한 교황의 징계예요 분노의 표시 만약에 그게 오래간다면 굉장히 왕이 어려워지겠죠 그 외에 다른 징벌과 벌교명도 많았어요 성직 정직 반칙 중형 재중형 면직 번개 내성 저주 영원한 별 이외에도 이런 조작품들은 땅속 깊이 무대된다 무대된다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법인데 저들은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성긴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 근거도 없지만 그러나 그걸 또 폐기한다는 것 자체도 역시 이거는 굉장히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그리두의 복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중지시키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마치 우리 개신교로 치면 주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 교황이 짐 멋대로 성사를 하라 마라 이거 자체가 뭐예요 전혀 근거가 없는 짓이란 거예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자의 날 폐기 여러분 그 천주교 달력을 좀 본 적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나오는 달력 그 달력에 보면은 매일매일마다 무슨 무슨 성자의 날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 신자들은 달력을 봐도 아 오늘은 아 오늘은 누구누구 성인의 날이구나 이게 다 그 저기 뭐야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례명을 받을 때도 필이 이제 세례명 자체가 본래의 이름 말고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이름이 또 하나 이제 주어지는 거죠 우리 개신교는 세례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세례명이라고 하는 근거도 사실은 성경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뭐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름을 하나 더 받으라 바울이 그런 얘기한 적 없죠 사도들이 또 예수님 자신이 근데 천주교도들은요 여긴 이제 성자의 날이라고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였지만 천주교도들은 이 성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이번에 이제 8월 15일날 그 교황이 와서 하는 것은 성자가 아니라 이제 그 성자 그 전에 그러니까 성자가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을 그 성자가 되는 성자로 임명하는 걸 시성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성식 옛날에 그 우리 1984년도인가 그때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왔을 때 시성 그래서 우리 한국 한국 기독교 역사에 우리 천주교 역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때 백몇 명을 성인으로 시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의외로 성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라든가 전세계 세례받은 사람 중에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명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이제 가톨릭 교인으로 개정했을 때 김대건이라고 하는 세례명도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성인 이번에 와서 교황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시성이 아니라 성자가 되기 직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추대하는 그러한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로서는 굉장히 천주교로서는 자부심이 강하죠 왜 성인도 100명 이상이 있지 그 다음에 또 이번에도 보니까 꽤 엄청나게 이번에도 100명 정도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은 성인에 해당되는 그 시복식 시복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천주교로서는 엄청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천주교는 여러 가지 우상이 많지만 이 성인에 대한 우상도 심각해요 마리아 우상뿐만 아니라 성인 그래서 이 성인의 우상 성인 숭배 그래서 지금 루터가 성인의 나라를 폐기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인들을 숭배하니까 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루터도 사실은 번개를 칠 때 성 안나 성 안나 성인에게 서운한 거 아니에요 나를 여기서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수도사가 되겠다고 성 안나에게 서운을 해가지고 루터가 이제 법률을 공부하다가 진지하게 서운을 지키려고 수도사가 됐죠 사실 루터가 수도사가 된 게 천만다행이지 루터가 수도사 안됐으면 종교교육이 일어났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물론 또 다른 누군가를 택해서 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자의 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매일 매일이 어떤 성인을 기념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천주교신자들이 그 성인의 공로를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연옥에 대한 연옥 연옥 그 다음에 자기의 그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성인의 공로에 의지해서 이제 자기의 신앙을 경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의 그 성인 숭배는 마리아 숭배 못지않게 심각해요 우리가 보통 마리아 숭배가 가장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지만 그 외에 성인에 대한 숭배도 엄청나게 강하다고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많이 좀 그렇지만 성자 유골들 성자들의 유골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연옥에서의 기간이 굉장히 감사한다든가 자기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성자의 날을 통해서 이제 표면적으로 또 경건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거 뭐라 하겠어요 곧 오늘날의 축제 이름 벌써 이 루토 당시에도 음주 도박 태만 음란 모든 형태의 죄에 남용됨으로써 거룩한 날의 하나님을 다룬다 보다 더 노협게 하고 더 어때요 악을 처지는 카니발 같은 게 이 카니발 브라질의 남미의 카니발이나 이런 게 결국 뭡니까 이런 결국은 경건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일정한 기간을 딱 구해드렸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개판이 되는 거예요 술 마약 성적 타락 살인 폭력 이게 진짜 극심하잖아요 극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토가 그것도 폐기해라 왜 아니 왜 성자의 날이면 그래 성자의 날이면 좀 거룩하게 보내야지 여기 말한 것이죠 음주 도박 싸움 별짓 다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폐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정화되겠는가 지금도 카톨릭 교인들은 어쨌든 달력에다가 이렇게 매일매일 매일 보니까 다 있더만 누구 누구에 누구 성 누구 누구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마 사실 뭐 카톨릭 역사가 지금 한 1500년 더 넘으니까 그 1500년 동안 성자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했겠어 그러니까 그 성자들을 어때요 해마다 그 달력에다가 서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겠지 아니면 고정된 어떤 성인은 또 고정된 날이 고정된 항상 그날은 어떠한 성인 고성인만을 위한 날이 그래서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그 견진성사 받고 나서 그 뭐야 그 이제 세례명을 다 받잖아요 세례명 누구 누구 성 누구 누구 성 누구 이렇게 다 받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세례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 세례명을 통해서 자기가 카톨릭 교인이라고 하는 거 또 내가 그 성인의 이제 앞으로 지도와 인도를 받는다는 거 이런 믿음 이런 우상승배적인 믿음이 굉장히 강해요 엄청 강하다 심각하게 강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면 사면권의 확대 사면권 여기서 이제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죄를 면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나 이제 고위 성직자들이 확실히 커피 먹으니까 잠이 달아 그 면제부 면제증 그 다음에 이제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좋아 사면권이 쉽게 하면 돈을 받고 매매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면제부나 다른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면해 준다 그런데 그게 그냥 사면하면 안 되죠 뭔가 오고 받는 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고 받는 뭔가 그 사면을 해 주는 대가에 어떤 거기에 해당되는 돈 그런 어떤 금전적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게 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루토는 뭐예요 108페이지 하반제 그러나 인간들이 규정한 것은 인간의 행위이다 그 기원을 원하는 것이 두어라 거기서는 결코 좋은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중반에 거룩한 사도는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미 자유암을 얻었다고 했죠 자유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암을 얻었는데 무슨 또 사면을 받고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고해 고해 신부한테 무슨 사면을 받고 용서를 받고 죄를 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미 우린 자유암자 자유암자 이게 무슨 또 사면을 해서 자유를 선포하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특히 갈라데아에서도 바울이 그것도 많이 말하죠 율법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사면권의 형식의 그 다양한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어때요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거짓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다음은 순례금지 순례금지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이나 이 지역에는 기독교의 세 종파가 그것을 공동 관리하는 곳이 많아요 개신교 그 다음에 카톨릭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정교회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을 그 세 종파가 공동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카톨릭 어떤 지역은 정교회가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그런 분파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에는 개신교도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 교회도 많이 가요 카톨릭 교회도 많이 가고 종교회 신자들도 많이 가요 그래서 그들이 다 사실은 엄밀히 얘기해서 다 공통적은 성지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베들렘이나 이스라엘 유대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결국은 기독교에 파생된 종파들은 다 거기가 자기들의 성지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마호멧 이슬람교회에서도 예루살렘 제2의 성지란 말이에요 두 번째 메카 다음으로 아브라함 이삭 이삭 거기 누구야 이삭 말고 누구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흔적 그게 있으니까 루터 당시에도 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게 어떤 페이스북을 나왔었냐 이 성지순례 때문에 109페이지 봐요 중반에 그리고 이것이 탐욕을 강화하고 거짓되고 조작된 신앙을 만들어내는 교군의 교회를 약화시키고 주막과 매물 증대시키며 돈과 노력을 소멸시키고 가난한 백성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하는 악마의 소령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만일 저들이 저주스러운 교회법을 읽어온 것처럼 좋은 뜻으로 성선을 읽지만 읽기만 했다면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에서 성지순례하는 것은 참 나쁜 거예요 개신교회에서 성지순례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우리 이제 선민교회는 성지순례보다는 제가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유럽의 종교교육 위족지 독일 그 다음에 영국 스코틀랜드 프랑스 프랑스 이탈리아 그 저 뭐야 저 저 저 그 지하 초대교회 지하교인들의 흔적들 같은 꿈들 우리는 오히려 이게 훨씬 낫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 영국의 스폴천이나 로이드 존스 그 다음에 영국 종교교육 시대 로마 카톨릭 교재로부터 화형당한 화형 장소 우리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백번 낫지 유대교에 가봐 뭐 있겠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 당국이 관광 수입해 먹으려고 다 장소 꾸며놓고 관리하는데 그걸 뭐하러 가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흔적을 찾는다 소아시아 7개 그런 많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도들은 차라리 스위스 제네바를 가서 칼비네 찌빙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참 빨리 우리 선민교회가 빨리 좀 재정적으로 좀 그런 게 돼서 청년들도 보내고 장년들도 이렇게 나눠서 좀 보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이렇게 해야 종교개혁의 신앙이 더 확연히 눈에 확 들어와요 우리가 책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직접 또 그런 곳에 가면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왜 그것은 성질을 순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역사를 더듬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형철이 형철이 형제가 유럽을 한 달 동안 삐익 삐익 둘러봤잖아요 아주 곳곳에 참 잘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갔다 오면 좋아요 갔다 와서 직접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이 참 루터의 흔적이구나 이것이 칼빈의 그 다음에 아까 외일지 지역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낫죠 그런데 이제 당시 중세시대 때는 성지순례가 말 그대로 그냥 태폐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데 하나 이용되는 것이지 순수한 진짜 정말 순수하게 신앙으로 뭔가를 좀 해려고 하는 그런 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지어는 뭐예요 109페이지 하고 앉아있고 사람들이 마치 이성을 잃은 것처럼 가축대와 같이 흥분이 돼요 그리고 성지순례가 결국은 뭐예요 십자군 전쟁의 발압점이 된 게 성지순례 때문에 왜 성지순례를 가는데 자꾸 아랍 사람들이 성지순례 자꾸 회방하고 못하게 하고 성지순례자들을 자꾸 중간에서 강도질을 해가지고 돈 빼앗고 뭐하니까 교황이 뿌리난가요 교황이 뿌리나고 저놈들 저거 저대로 두면 안되겠다 이 기회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저 아랍선에 빼앗자 그 생각 때문에 결국 십자군 운동이 십자군 전쟁이 그래서 벌어진 거거든요 그 후에 물론 정치적으로 아랍이 자꾸 이슬람이 서유럽 쪽으로 계속 자꾸 콘스탄티노프를 넘어서 계속 침범을 하는 그런 기운이 보이니까 이걸 좀 사전에 차단해야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말 그대로 성지를 탈환하자 성지를 탈환하자 이게 십자군 운동의 모토였어요 성지를 탈환하자 우리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 를 저 이교도들이 저 돼지같은 이교도들이 저렇게 차지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 말을 막 또 무식한 일반 대중들이 들으면 그냥 막 무지한 열정에 의해서 막 그냥 한순간에 가서 다 뒤집어 업자 해가지고 그냥 막 때로 몰려간 게 아무 교육 별로 교육도 못 세웠단 말이야 1차부터 1차부터 9차까지 있었지만은 처음부터 처음에 1차도 이게 어중이 떠중이 그냥 제대로 준비도 하고 교육도 안 된 상태에서 막 몰려갔다고 그냥 이게 이게 십자군 전쟁이 제대로 이게 7월 1일 거였죠 그러니까 이 성지 순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십자군 전쟁까지 원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그 서구 역사에서 굉장히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카톨릭이 결국은 이런 성지 순례라고 하는 이런 그 악습 이런 폐습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성지 순례를 한 번 갔다 오면 연옥에서 어느 어느 기간을 제해준다 다 이런 게 또 있거든 성지 순례를 한 번 갔다 오면 연옥에서의 기간을 많이 감수해준다 뭐 이런 게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길을 쓰고 성지 순례로 또 갔다 오려고 하는 이유도 또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런 성지 순례 자체가 사실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고 어떤 신앙적 도움도 안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오히려 잘못된 폐습 악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루토는 뭐예요 그런 것을 좀 이제는 그만두어라 이제 그것을 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자꾸 그런 걸 해서 실제로 성도들의 신앙을 왜 더럽히냐 왜 어지럽히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틀을 넘어가서 112페이지 이제 상반전 비록 옛날에는 성자 숭배가 좋은 일이었을지 모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마치 옛날에는 다른 많은 것들이 좋은 일이었으나 지금은 불명예스럽고 해로운 것 같다 말하자면 축제일 교회의 보물 교회의 장식들과 같은 걸 하다 왜냐하면 성자 숭배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크리스의 개선을 도모하지 않고 오히려 돈과 영화만을 구하고 그리고 한 교회가 이것으로 다른 교회보다 더한 것이 되고 더한 것을 더한 것을 가지려고 또 다른 교회들을 또 이상한 일을 하고 탐욕이 계속해서 도모되는 거예요 성자 숭배 성자 숭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113페이지 113페이지 맨 하반 거기 상반절을 보면 교황이 로마의 약탈수에서 반항 교회의 면장과 교서 때 말할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폐기하든지 무시하는지 아니면 적어도 교회의 공동재산으로 만들어야 왜냐하면 만일 교황이 면제부나 은총 이익 특허 등 면장과 특권을 비텐베르가 할레 베니스 그 외에도 자신이 살고 있는 로마의 팔그라를 부여한다면 왜 이런 것들을 교회에 똑같이 부여하지 않는가 교황은 모든 크리스찬을 왜 거저 하나님으로 인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만 의무가 있고 또 피 흘리기까지 할 의무가 있다 교황의 눈에는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크게 구별할 수 없도록 보이는가 크리스찬들은 모두 동일한 세례 말씀 신앙 그리스도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도 소경이 되고 위성이 있는데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 저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러한 탐욕과 비행과 협작을 숭상할 것을 기대하게 해야 하는 것 교황은 실로 우리에게 돈이 있는 한 목자이나 그 외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라고 하는 자는요 하여튼 돈이 있는 곳에 이 교황은 자기의 빨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하여튼 돈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종교적인 폐습이든 악습이든 관습이든 뭐든 간에 오만가지 것들을 다 만들어서 신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교회를 부패하고 타락 경위해 자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충고하고 싶다 만일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행위를 폐지할 수 없다면 모든 경건한 크리스천은 눈을 똑바로 뜨고 위선적인 로마의 교수와 인장에 현혹되지 말며 자기 교회에 머물러 있어 자기의 세례 복음 신앙 그리스도 및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의 성도들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개신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그러한 것에 현혹이 되고 참 그런 것은 눈이 멀고 어떤 종교적 이벤트 시끄러움 요란함 거기에 이렇게 놀아나지 말고 자기 개인의 경건함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오만 성지 순례 또 성자 숭배 이런 그의 당시 중세 카톨릭 교인들의 이러한 행태가 사실 오늘날 우리 개신교도들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정신 택배적인 정신이 그대로 흘러나왔거든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래요 나는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좀 더 신앙생활을 특별하게 대단하게 이상하게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른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아요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다섯 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라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십니까 하루에 다섯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우리가 바닥에다 담요 깔고 절하는 거 예수님이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런 걸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불필요한 신앙의 거칠에 허영심에서 호기심 또 어떤 과대 과장된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 그냥 우리에게 성경이 있어서 그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그냥 성기 그러면 되는 것인데 뭔가 특별하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엄청난 영적 생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방언을 하려고 이의적과 기적을 자기가 체험해 보려고 하고 천국과 지옥도 보려고 하고 왜 전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사도들이 전혀 거론하지 않은 것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은 것 명령하지 않은 것을 왜 교회가 그걸 추구하냐 말이에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자꾸 먹혜자들이 쓰잘데없는 일을 자꾸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평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게 그게 교회지 교회가 이상한 짓을 자꾸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자꾸 불필요하게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뭔가 할 때마다 뭔가 또 새롭고 참실하고 뭔가 좀 이전과는 다른 걸 자꾸 보여주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해마다 유행하고 그걸 또 쫓아 뭐하고 뭐하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잡 쓰레기 같은 거 잡단 것 그런 짓 하지 말고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면 되고 교회는 그것을 하는데 교회는 뒷받침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걸 자꾸 추구하지 특별한 거 한순간에 교회가 막 이백명 천명이 되는 비법 교인들이 한순간에 신앙이 그래서 보면 간혹 가다보고 돌팔이 부흥사들 광고 보면 한순간에 전교인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비결 한순간에 교회가 100명에서 300명으로 되는 비법 또 한순간에 교회가 은사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비법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폐하는 돌파리들이 많거든요 그런 돌파리들이 오히려 교회를 존먹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한 번 교회를 지나가고 나면 교회가 문제가 커집니다 그런 사기꾼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런 사기꾼들이 한 번 지나가면 교회가 시험에 들어 시험에 들어 오히려 안 좋아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걸 좋아해야지 어떤 이상한 사람 끌어라다가 강단했어요 집회를 해서 억지로 막 지어짜내는 그런 짓을 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14페이지 이제 거지 생활을 금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전 그리스도 교회를 통하여 모든 국어를 금지시킨 거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탁발 수도사들 특히 탁발 수도사들이 아직 거지 구고라는 걸 전문적으로 한 자들이죠 탁발 수도사들 이들 아주 그냥 그 외에 이제 이 구고를 하는 것 자체를 어떤 자기 자신이 어떤 청빈 청빈을 드러낸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청빈 국외 국외 거짓 구고를 하나도 허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모든 도시는 자체 내 가난한 자들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 작은 도시라면 그 주변에 있는 마을사람도 권장하여 기부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들은 여하간 탁발생의 가면을 쓰고 있는 많은 불황자들과 무리안들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누가 실제로 가난하고 누가 가난하지 않은 것도 역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탁발수도단 탁발수도회 또 이제 또 여기 불황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들 산거지들 아주 그러니까 이들은 뻔히 자기 일을 하면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 자들은 뭐예요 자기 신뢰 목적 자기의 경건한 신앙의 신뢰를 목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아주 상습적으로 직업적으로 구고를 해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오히려 뭐예요 이런 자들 때문에 진짜 가난한 자들을 돕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루터는 이것도 금해라 왜 불필요한 가난 어떤 청빈 가난을 왜 자꾸 조장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거지로 만들어갖고 오히려 진짜 구제를 하기 어렵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6페이지 거의 나와있죠 일하고 쉽지 않은 자 먹도 말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설교하는 사제들 이외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재물에 의하여 살도록 규정하지 않으셨다 다스리고 설교하는 사제들은 자기들의 영적인 노동으로 인하여 지회된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모든 노동자는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루토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 지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그 외에는 아니다 그 외에는 다 자기가 자기를 갖고 일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경건의 명목으로 돌아다니면서 구고를 하고 그런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논란이 되는 건 뭐예요 목회자가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안 가져야 되느냐 지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의견이 좀 나누어져요 그런데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목회자는 세속직업을 갖지 않는 게 좋아요 절대 세속직업을 갖고 있어서 정상적인 목회가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철저하게 말 그대로 목회사에게만 전무해야지 다른 세속직업을 갖는 것은 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때의 주의 일에 더 어때요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방해가 돼요 방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지금에겐 그러나 지금 많은 목회자들은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서 목회를 하는 것을 아주 정당하게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어떤 목회를 통해서는 어떤 자기 어떤 경제적인 것이 이제 이게 부양이 안 되니까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목회자들이 사명감 이 사명과 소명의식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목사님들은 죽고 차라리 굽는 안이 있어도 기도와 말씀을 차라리 봤지 나가서 다른 일을 통해서 경제 그런 걸 옛날 목사님들은 아예 그걸 굉장히 뭘 단호하게 그걸 반대했지만 지금 목회자들은 그걸 합리화해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지만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임시적인 성교사로서 자기애를 가진 것뿐이지 바울이 정규 목회자가 그렇게 하라고 목회서신에 쓴 게 없잖아요 디모델 전우서 디도서 어디에 바울이 목회자에게 직업을 갖고 목회사역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사역에 더 충실하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처럼 직업을 하나 갖고 사역을 해라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바울이 왜 목회서신에 그걸 안 넣겠냐 그 짧은 한 구절을 왜 못 넣겠냐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목회자들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 사역을 충성되어 전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갖는 것 자체가 그 죄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목회를 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든가 뭔가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116페이지 무용한 미사금지 미사금지 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카톨릭의 가장 중심적 여러 가지 시설과 수도원에서 들여지는 많은 미사가 거의 무용하다 쓸모없다 쓸모없다 그래서 117페이지 특히 이러한 미사의 중단으로 인하여 직업과 생각을 파괴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는 나는 나의 재연이 너무나 색다르고 대담할 줄 모릅니다 그래야 나는 미사의 본질이 무엇이며 미사의 유익한지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까지 이 미사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다 슬프게도 요즘 여러 해 동안에 이 미사가 현세적인 생계를 위한 하나의 직업이 되었다 그래야 앞으로는 미사를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임을 먼저 알기 전에는 사제나 승려가 되기보다 오히려 목자가 되든 또한 직업을 구하도록 충고하고 싶다 미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돈을 주고 미사를 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미사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미사 성당에서 예를 들면 죽은자를 위한 미사 여러 가지 미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하반절 동일한 기도와 미사에 의해 괴로움을 겪고 왔기 때문에 거의 무용하거나 또는 저는 무익하다 물론 옛날의 시설들도 당연스럽게 결국 보잘것없게 된 일 말하자면 속된 기부문을 받아쓰기 위하여 오르간과 성가를 울리고 냉랭한 미사를 드리게 된 일은 역시 하나님의 운청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들은 교황과 주교들과 박사들이 검토해 금지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 가장 골몰하는 사람들이고요 바로 그들이다 다만 돈만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통과시킨다 미사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교황과 주교들 교회의 고위성직자들이 어떻게 이용해 먹습니까 그걸 통해서 돈을 받는데 그 미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기부금을 받고 돈을 받는 일에 사실은 목적이 있지 그들이 생각하는 미다의 순수함조차도 도달하지 못하는 아주 피해습이고 악시구이다 사실 미사 자체도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저들은 그것보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미사 자체도 그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루터가 이런 미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결국 돈과 결부된가 중세시대 교회는 뭐예요 돈이 만사형통이에요 오늘날 기독교하고 똑같잖아요 중세 교회도 돈이 만사형통이에요 돈이 돈만 있으면 성자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돈만 있으면 교황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중세시대 그 레오 10세 같은 경우 레오 10세인가 결국은 돈 많은 메디치 가문에서 결국은 교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돈만 있으면 추귀용도 되고 고위성직자가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또 그들이 고위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돈을 어떻게 하든지 더 벌고 돈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는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뭐예요 돈이 모든 최고의 지위에 딱 앉아서 돈으로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도 많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돈에 사실은 노예가 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 개신교도 사실 돈에 자유롭지 못하죠 이미 오래전에 돈의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돈이 이제 모든 걸 다 자지우지 돈만 있으면 어때요 이단도 정통이 돼요 돈 많은 이단들도 한기 이런 데다가 그냥 한 100억이나 200억 찔러 놓으면 아마 생각해 보니까 이단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볼 땐 그러고도 남아 그러고도 남아 분명히 그러고도 남는다니까 생각해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단이라고 하기는 그렇다 우리가 좀 석연치 않게 이단에 해제된 자들이 있죠 다 돈으로 된 거예요 그게 돈으로 뒤에서 찔러대니까 은근히 결국은 다 풀어준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 지금 우리 개신교가 솔직한 얘기로 카톨릭을 욕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똑같아 돋돌이 키재기 그러니까 내가 우리 카페에서도 카톨릭 물론 카톨릭도 물론 여러 가지 비판하지만 개신교를 비판하니까 뭐냐면 개신교가 진리의 교회 진짜 종교개혁에 의해서 진짜 하나님의 진리로 해보겠다고 하지만 더 부패한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혀 뭐 우리가 천주교 보다 더 낫다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보금이라도 선명하게 선포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진짜 어쨌든 교회 가면 보금을 들을 수 있다 보금을 가르침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 사실 뭐 지금 개신교라고 해봐야 천주교보다 나을 게 없어요 하나도 나을 게 없어요 하나도 우리가 이런 좀 정직한 현실을 대면해야 돼 우리가 천주교를 비판하긴 하지만 천주교보다 우리가 낫다 그럴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개신교들은 우상 숭배 안 합니까? 더 많이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다 개신교도 교회 안에도 우상을 끌어다 놓는데 우리가 피상 쪽으로 보면 안 돼요 구약성교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피상적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단호하게 하나님이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118 118에 보면 성우회도 면제 면제 이런 미사증 특별허가 이런 류의 다른 모든 것들은 물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로마 교회가 하여튼 공식적으로 어떤 허가 허가 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버려라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또 치워먹고 있느냐 그런 것도 양심적으로 버려라 그런 거 갖고 있어봐야 갖고서 또 뭘 하겠냐 그거란 거예요 119페이지 계속 보면 119페이지 이러한 권능은 사자들에게 넘겨줄 수도 있어야 한다 실로 교황은 사자들에게서 이 권능을 빼앗을 아무 권리가 없다 나는 특히 면제와 미사와 선행들이 분배되는 종교 단체들에 대해 말한다 당신은 세례로서 그리스도의 지상에 있는 모든 천사들 성도들 크리스찬들과 더불어 형제를 나누게 되었다 이 형제를 견지하고 이것이 요구되는 대로 살라 당신은 형제를 충분히 나누게 될 것이다 이 형제 이외의 다른 것들은 그것들이 원하는 대로 빛을 바라게 하라 자 또 하반절에 봅시다 더욱이 우리는 교황사전들을 저들의 특권과 함께 독일 영토에서 추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황사전들은 전적으로 부정행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권을 거액의 돈으로 팔고 있다 예를 들면 저들은 돈의 대가로 부정한 재산을 합법화하고 서약과 맹세와 계약을 해제 서로 맺은 신앙과 신의를 파괴하고 또 파괴할 것을 가르친다 그래야 저들은 우리에게 악마의 가르침을 팔며 또한 우리에게 죄를 가르치고 우리를 지옥에 인도하는 대가로 돈을 뺏어야 한다 120페이지 비록 교황은 교황을 참된 적 그리스도로 입증할 만한 다른 악의가 없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는 이러한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가장 거룩한 자가 아니라 가장 죄에 되는 교황이요 교황이 아니라 교황을 저 하나님께서 불헌간 그대를 보좌해를 파괴하시오 그것을 지옥의 나라에게 떨어뜨리게 하시라 누가 그대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그 계명을 어기고 해제할 수 있는 권위를 그대에게 주었는가 그리고 크리스찬들 특히 고귀함과 지조와 성신함을 해하여 모든 역사 가운데서 찬양을 받은 독일 국민을 변덕자와 이증자 반역자 방탄자 불신앙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권위를 누가 그대에게 주었는가 지금 하반절에 뭡니까 사도바울이 말한 자가 거기에 앉아있나이다 그는 죄의 인간이며 멸망의 자식입니다 교황의 능력은 죄와 악을 가르치고 증대시키며 당신의 이름으로 가면을 쓰고 영혼들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위에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루터는 로마 교황을 어때요 죄의 자식 멸망의 자식 죄의 인간 그러니까 교황에 대해서 루터는 정말 우리가 어제 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루터 이전에 후수라든가 위클리프 같은 사람의 그 정신을 루터는 고스란히 받았어요 고스란히 고스란히 받아서 자기 시대에 여전히 자기 시대에 어때요 나팔을 분거에요 나팔 누구도 루터와 같이 담대하게 나팔을 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속으로는 저 교황은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강도다 저놈은 아주 방탄꾼이다 음란한 자다 저거 저 그리저다 그런 인식을 그래도 그 당시에 지식인데 인문학자들이 갖고 있었지만 신학자들 가운데 어때요 그것을 담대하게 나팔로 분사로 루터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 신학자들 이나 목회자들 중에 솔직한 얘기로 딱 보면 이거는 참 아닌데 그거 왜 인식을 못하겠어요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자들 우리나라 교회가 왜 타락하고 그런데 그걸 담대하게 외치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가 아는 만큼이라도 이건 악이다 이건 부패했다 썩었다 총에서 노회에서 기관에서 기독교 언론 해야 돼 왜 그런 말을 못하냐 그렇게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비난이 오고 비판이 오고 자기가 소외되고 배적받으니까 그런 얘기를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특히 내가 칼럼에 주장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는 목회자들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말하면 아무래도 자기 입장도 껄끄럽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담대하게 그 시대에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칼빈이 원래는 칼빈은 조용하게 연구만 하려고 했지만 파렐이 그렇게 조용히 앉아서 연구만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이 그게 겁이 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담대하게 일어서는 걸 원하지 그거를 자기 혼자 숨기고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걸 자기 혼자 숨겨가지고 그냥 그 시대 그 죄악대에 대해서 경고도 안 하고 나팔도 안 부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다 멸망하겠냐 말이에요 루터가 바로 이런 사회 루터가 왜 위대하냐 루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진리에서 떠난 그 로마 카톨릭의 오류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단호하게 지적한 거라 이런 나팔을 뿐 거예요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어때요 이제 때가 딱 차니까 종교교육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어때요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개혁주의 청교도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뭘 내가 많이 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우리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줄기차게 경고해야 돼 그들이 듣던지 안 듣던지 그리고 더 올바른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압도해서 그들이 어리석게 아는 것 무지한 것 모르는 것 알지도 못하고 헛소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지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용인하지 말고 하여튼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